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하회를 했고 순이익이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나왔지만 1회성 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선방을 한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줬죠. 미국향 공급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다는 것은 1분기에 나올 실적이 2분기로 넘어갔다. 그렇게 보면 되죠. 1분기를 저점으로 급격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죠. 1분기에 반영이 안된 부분, 2분기에 반영이 크게 되겠죠. 일정이 조정됐으니까. 내용 좀 보시면 1분기 지금 삼성바이오도 실적이 컨센스 대비해서 좀 낮게 나왔었죠.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31% 감소, 20% 감소.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지만.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지금 좀 감소를 했었죠. 감소를 했지만 1분기 최대 실적 뭐 이러면서 1조 돌파 무난할 것 같다.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리포터들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나왔고 키움 컨센트 보면은 매출액이 키움 컨센트에 비해서 16%나 하회를 했죠. 이게 삼성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 1분기 실적이 16%나 하회하고 영업이익이 9% 하회. 이 정도로 하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이게 4월 29일자인데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셀트린 헬스케어가 좀 비슷한 상황이죠. 자 지금 보면은 셀트린 헬스케어. 자 1회성 비용 증가에도 1Q가 1분기 실적을 선방했습니다. 1회성 비용으로 이렇게 실적이 좀 나빠지는 부분은 지속적인 뭐 이런 실적이 약화됐다. 이런 쪽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다. 1회성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금 주가를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엄청나게 뭐 낮게 나왔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 뚫어버리고 그랬죠. 셀트린 헬스케어 2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 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매출이 3563억.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15억. EQ이익 회복 전망. 이렇게 나왔는데. 헬스케어는 2021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563억. 영업이익이 315억. 순이익이 315억. 요정도 나왔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창고 매출 어쩌고 하는 거. 순 딱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게 연결 매출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창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다 그냥 거짓말 해버리면 되죠. 영업이익 1조 났다. 이러면 되죠. 창고에 갖다 놓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300억. 순이익이 315억. 315억. 지금 유럽에서 주요 제품 처방이 견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처방 확대가 지속된 것이 안전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미국향 공급 일정 조정이 됐죠.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하락했죠.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률 하락했다.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정말로 미친듯이 하락해 내려왔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죠. 엄청나게 지속을 눌렀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하락.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죠. 회사는 올해 신규 제품 출시 및 기존 제품의 판매 지역 확대 등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제품 있죠. 그리고 기존 판매 확대 지역 확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1년치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유럽 주요 5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출시를 마친 램시마이스시의 본격적인 처방 확대가 2분기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이번 1분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램시마이스 있습니다. 무려 2분기 말에는 캐나다 런칭을 통해서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북미 지역 공약에도 돌입을 합니다. 2분기 말이면 6월달이죠. 6월 말부터는 캐나다 런칭을 통해서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북미 지역 공약에 돌입을 하죠. 이제 뭐 호재밖에 없습니다. 호주에서도 3분기에 출시될 예정으로 램시마이스시가 유럽을 넘어서 글로벌 전역으로 판매지역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면 6, 7, 8이죠. 7, 8, 9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가장 기대되는 엄청난 약물입니다. 유플라이마도 올 2분기부터 2분기면 지금이죠. 4, 5, 6월 스페인 등 유럽 시장에 본격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페인 등 유럽 시장에 2분기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 유플라이마는 유일하게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 지금 전세계 최초점 여전히 유럽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휴밀화 대비로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들이 경쟁하고 있는 저농도 시장에서는 약물 두량 절반 거기다가 지금 통증 유발 구현선을 뺐죠. 그래서 절반이죠. 그런 뉴타입 제형이라는 이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스시 본격적으로 출격이 되겠죠. 그리고 이달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원래 키로나의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의 국가들과도 추가적으로 수출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셀토니스케의 관계자는 올해 초 싱가폴에서 램시마와 투룩시마가 말레이시아에서 허주마가 각각 정부 입찰 수주에 성공을 해서 독점 공급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허주마가 런칭 2년 만에 4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유럽 북미 지역의 성공을 넘어서 주요 성장 지역인 아시아 지역 내 성과 역시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일본에서 허주마 런칭 2년 만에 47% 엄청나죠. 침투 능력이. 그야말로 글로벌 회사답죠. 기존 주요 제품의 글로벌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당사의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을 이끌 후속 제품들을 통해서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1분기 1회성 비용 발생 그리고 미국향 공급일정 조정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선방을 한 상황이고 이게 공급일정 조정 됐으니까 2분기에 영업이익은 다시 또 급격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1분기가 2분기에 반영이 되는구나. 그렇게 좀 보면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실적이 안 나왔네. 어쩌네. 또 물고뚜고 하겠죠.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 315 예상치 밑돌아.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컨센서스가 708억 순이익이 576억 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왜 밑돌았느냐. 밑돈 이유는 미국 공급일정이 조정된 부분 그리고 비용이 증가한 부분. 비용 증가하기보다는 1회성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죠. 1회성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1회성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 증가 이렇게 해버리죠. 1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한 부분은 성장성의 문제성의 절대로 그런 거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분기에 나올 것들이 2분기로 넘어갔습니다. 2분기는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상황이다. 지금 삼성바이오도 컨센터에 비해서 낮게 나왔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1분기를 저점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셀틴 헬스케어 1분기를 저점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렸죠. 정말로 많이 내려쳤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친 상태에서 지금 일시적인 비용들 그리고 미국향 일정이 좀 조정이 된 부분 1분기 3월달에 나갈 거 4월 5월달에 나갔겠죠. 좀 늦어진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업이 이게 좀 낮게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1분기 저점으로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이제 이렇게 코로나까지 출격을 하게 되면 성장성이 엄청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초정 이런 거 가지고 비용 증가 그게 뭐 일회성 비용이죠.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좀 도달 못했다. 이런 부분에 속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에 적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밀어내고 있죠. 셀티련 헬스케어 1.9% 내리고 있습니다. 셀티련도 덩달아서 2,000원 내리고 있죠. 제약도 0.6% 내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셀티련하고 제약은 실적이 무지막적이 잘 나왔죠. 그런데 지금 얘들은 실적이 좋은 부분 하나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티련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런데 안 좋게 나온 거 아닙니다. 이거 안 좋게 나온 거 아닙니다. 삼성바이오 보면 1분기 안 좋은 1분기를 저쯤으로 크게 증가할 거다. 그러고 이제 완전히 밀어내었죠. 1분기 저쯤은 이 삼성바이오가 실적을 낸 게 29일이죠. 28일, 29일.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밀어내었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셀티련 헬스케어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는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상당히 강한 실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현혹되면 안 되죠. 어차피에는 미리 맞았다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지금 어거지로 어거지로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